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구평이 다가오다 보니까 현장에서 선생님 구평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래서 인강으로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어떻게 구평 대비를 마무리하면 좋을지 조금이나마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퀘스트 준비했습니다. 등급별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1등급 고정적으로 전 1등급이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능 대비의 최선은 어렵게 공부하는 거죠. 킬러 문항까지 탄탄하게 중화반응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양적관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탄탄하게 나만의 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등급 다 마찬가지죠. 과탐은 시간은 언제나 늘 부족하고요. 실수가 치명적인 과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1등급 50점이 나오는 분들한테는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킬러한 문항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기초적인 학습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능 특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특강이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쭉 정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2점짜리 문항만 빠르게 쭉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을 하고 나서 아 내가 여기 여기 여기가 실수를 했구나. 자 내가 왜 실수가 나왔는지 내가 주로 하는 실수가 뭔지를 오답 노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 반드시 본인을 점검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 3등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 얘기를 많이 하시죠. 선생님 저 킬러 다 풀 수 있는데 너무너무 아까워요.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빨리 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두 문제 혹은 세 문제까지 실수가 나서 30점 후반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등급이 바로 2, 3등급 분들이십니다. 자 킬러 문항은 정확하게 내가 일관화되게 풀고 있는지 그대로 또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를 푸실 때요.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항. 그러니까 1페이지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보통 2, 3페이지에서 분명히 쉬운 문항인데 기초적인 문항인데 어 묻는 바를 모르겠거나 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면 집중력이 깨지는 문제를 만났을 때 과감히 패스하시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문제를 하나 만났을 때 집중력이 깨지면 뒷문항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등급이 훅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항을 과감하게 패스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정말 2, 3단원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1단원의 1강이라든지 4단원의 동적평형 그리고 과학 반응에서의 열추립 정말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만 공부가 되신 분들은요.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물질의 양 정수배 처리하는 거. 원자를 구성하는 더 작은 입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묻는 것도 마찬가지 정수배 처리입니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농도, pH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등급 올리실 수 있습니다. 구평치기 전에 아직 2주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학습하셔서 구평 결과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재정비하셔서 수능까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분들이 공부하는 형태를 보면 모의고사를 많이 푸세요. 많이 푸시는데 이게 해차만 늘리게 되면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채점을 해요. 그러면 맞는 거는 계속 맞고 틀리는 건 계속 틀려요. 그럼 나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확인하는 형태로만 자꾸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거는 계속 맞고, 내가 아는 거니까 계속 맞고, 틀리는 건 계속 틀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절대로 모의고사는요. 해차를 늘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부를, 거진 이제 화학 공부를 아직 시작 못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모의고사 문제 자체에 익숙함이 없죠. 반드시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을 분석을 하시면서 2, 3단원, 그리고 개념 위주의 기초적인 학습부터 모의고사 문제로 익숙해지시면서 구평 대비를 일단 1차적으로 먼저 하시는 게 순서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8월 17일 퀄 모의고사 구평 대비 2회분이 오픈이 됐고요. 구평과 정말 평가원에서 묻는 바가 그대로 좀 녹아져 있는 결이 비슷한 모의고사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항 해설 강의까지 다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30분 내에 문제를 푸시고요. 마킹까지 하신 다음에 1차적으로 채점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해설지나 해설 강의를 보시는 건 굉장히 좋지 못하십니다. 내가 왜 이 문제가 접근이 느렸지? 내가 이 문제를 잘 못 읽었구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놓치고 문제를 풀었구나. 라든지 본인을 분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맨 뒷페이지 킬러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는 거 되게 중요하세요. 제가 현장에서도 늘 한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돼. 선생님 풀이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를 풀면 못 풀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렇죠. 한 문제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셔야 킬러 문항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30분 내에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고 검토하고 마킹을 해서 시험지를 내야 하는 과목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킬러 문항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좀 해주시고요. 구평 대비, 여러분들 구평 대비 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평 대비 퀘스트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구평 치고 나서 해설 강의와 총평을 통해서 다시 만나뵐 수 있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